안녕하세요. 안세진 사교댄스가 매주 수요일은 논산 제1댄스학원이라고 있어요. 한 100평 되는데 거기서 강의합니다. 오늘도 1시부터 3시까지 많이 안오셨어요. 남원에서 한 분 오시고 한 분은 여기 논산분 수업 끝나고 서울 가는 길에 백제의 수도 낙하함, 백제의 수도 사비성 낙하함에 왔어요. 낙하함에 와가지고 제가 여기 옛날에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신라랑 한 번 붙었대요. 그래가지고 백제의 왕이 죽었나봐요. 그래서 그때 백제 왕이 삼청 국녀를 거닐했답니다. 삼청 국녀가 죽느니 나는 그냥 자살하겠다. 그래서 삼청 국녀가 하나의 꽃이 돼서 삼청 개의 꽃이 돼서 낙하함에 떨어져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낙하함 여기 이렇게 낙하함 보이시죠?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그래서 이렇게 궁인을 이렇게 해서 낙하함으로 백제가 저한테 죽었어요. 옛날에 중국에서도 초나라 항우하고 한나라 유방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항우가 초나라 유방한테 졌어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자기 왕비를 유방에 떨어져 적에 잡혀 부인이 죽게 되니까 한나라 항우가 초나라 자기 부인 우미인인가 엄청난 미인이래요. 우미인을 이렇게 죽이고 항우도 자살했다. 그래서 사면 초가가 거기서 나온 거래요. 사면 초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 포위됐다. 그래서 사면 초가가 거기서 나온 거고요. 항우가 거기서 아깝게도 역발산 산을 옮기는 그 큰 힘을 가진 항우도 결국은 초나라 항우가 자기 부인을 죽이고 자살했다는 속도 이 뜻이 여기 백제의 왕이 죽자 왕비들이 왕비가 아니구나 국녀들이 삼천명이 이렇게 자살했다는 그래서 제가 오늘 소주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소주 상표는 제가 안보이기에 또 소주 보이면 안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뿌리려고 낙하암에 삼천궁녀 약 천년 전에 우리의 어린 딸들이 어린 딸들이 여기 낙하암에 이렇게 한 마리의 한 해의 꽃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세진이가 삼천궁녀를 기리는 의미에서 제가 소주를 오늘 가져와서 제가 이렇게 낙하암 삼천궁녀 이게 강이에요. 바로 여기서 떨어졌어. 어우 진짜 장난 아니네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낙하암입니다. 삼천궁녀들이시여 제 잔을 받으소서 안세진이가 아직도 태어나서 여자랑 한번 살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삼천궁녀씨들이요. 그 혼들이 하늘 말죠. 삼천궁녀들이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저에게 하룻밤에 잘 수 있는 여성을 좀 주세요. 아직까지 여자랑 하룻밤도 못 잡았습니다. 돈 주고는 몇 번 잤어요. 근데 열 번 딴 데 그것도 돈 주고 잔 것도 돈 안 주고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잡았습니다. 자 여기 삼천궁녀씨들이요. 우리 기브앤테이크 제 잔을 받으시고 저에게 여사를 저도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따라갈 나이야. 삼천궁녀 따라갈 나이입니다. 제 잔을 받으시고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올 거예요. 우리 삼천궁녀들 오늘은 얼떨께로 왔어? 오늘은 얼떨께로 왔으니까 그때 제가 또 정식으로 소주 한 잔 드리고요. 우리 백마가 우리 하늘과 하늘과 앞에 기름진 땅과 강의 요정들이요. 전령들이요. 이 강 밑에 잠든 우리 삼천궁녀를 극락으로 인도해 주시고 후세 많은 복을 받게 하소서. 여기 우리 삼천궁녀들 제 잔을 받으시오. 얼마나 여기서 떨어졌을 때 무섭고 힘드셨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농계도 일제시대 때 아니구나 임진왜란 때 농계도 적장을 몸을 껴안고 과감하게 몸을 던졌대요. 강으로 농계도 같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이오니 안세진 도우서서 저를 도우서서 남은 인생 함께할 반려자를 주소서. 여기 낙하암 제 잔을 받으시오서 바위와 바위예요. 저 바위 낙하암 바위 낙하암 바위 다 바위예요. 완전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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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강 백마강 그리고 앞에 기름진 땅 하늘 제 안세진이 잔을 받으시오서서.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요즘 코로나로 엄청 힘들어요. 진짜 존나게 힘들어. 아 뜨발 진짜 진짜 힘들어. 낙에 빠지게 힘들어 빠지게 저를 도우서서. 자 술을 받으시고 제가 가끔 기회되면 나중에 애인 생기면 같이 한번 또 올게요. 같이 같이 생기면 같이 또 한번 인사드릴게요. 제가 우리 삼천국녀이시여 너기되어 자 이제 천년동안 많이 힘드셨죠? 억울하게 적에게 죽느니 자살하겠다. 좋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후로 우리의 딸들은 환양년이니 위안분이 딸나버리니 우리의 딸들은 아직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원조교제니 우리의 딸들은 힘들어요. 우리 삼천국녀 너기시여 우리 대한민국의 딸들을 보호하소서. 대한민국의 딸들을 보호하소서. 자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주 평안에 영원히 잘 드시고 우리의 대한민국 딸들을 보호하소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세진 댄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